지금 말씀 듣고 보면 사단장, 어쨌든 최고 지휘관으로서 안전의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걸 텐데요. 그건 부대관리 지침에도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며칠, 이틀 정도 구체적으로 7월 18일, 19일 사고 난 날, 7월 17일부터 쭉 보면 전혀 그런 주의의무라든가 안전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사단장 입에서 그런 지시가 나간 적도 전혀 없고 병사들의 어떤 그런 안전 문제를 걱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오히려 복장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빨리 실적을 좀 내라 이런 지시만 같다는 거죠. 경찰이 이런 카톡 기록이나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다 전혀 인용을 안 하고 다 외면하는지 참 알다과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 10개월 가까이 수사를 했는데 뭘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비공개라는 그러한 상황은 처음 봤습니다. 특히나 증거와 관련해서는 바로 포병 7대 대장 이용민 중령은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되고 지형 정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합니다. 장화 신고 들어가도 위험합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7월 19일 날 사단장이 방문한다고 했을 때에는 13중대에 애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 바둑판식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은 13중대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7월 18일 위험합니다라고 했던 이 이용민 중령이 7월 19일 자신의 부하가 지금 수중수색하고 바둑판식으로 지금 그래서 사단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 모습으로 스스로 자기가 변경하여 그래서 지시했다. 이게 지금 경북청의 결론입니다. 누가 봐도 이용민 중령이 이렇게 불가능합니다에서 자신의 부하를 수중수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은 임성근 사단장의 영향을 빼고는 그 지시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모두 지워줬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또 수사 결과 내용을 보면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중요한 이유로 실제적으로 이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수중수색 그것도 허리 아래 구체적인 어떤 이런 지시는 포 11대 대장이 상부의 명령을 오인해서 오해를 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공을 세우기 위해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건 포 11대 대장의 월권 비슷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지 임 사단장이나 칠 여단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포 11대 대장의 오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 11대 대장은 지금 사망한 고 최혜병의 대대장이 아닙니다. 네. 대대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경북청에서 포 11대 대장의 바로 허리 아래까지 입수가 직접적 인과관계다라고 표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섯 명에 대해서는 과실범의 공동정부. 각자 각자가 과실이 있는데 그중에 누구의 과실 때문에 바로 고 최혜병의 사망 원인이 있다라고 설명하지 않는 법리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은 이 부대가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알고 마대 삽 들고 간 이 부대를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하면서 아무런 안전 조치나 안전 장구에 어떤 마련 없이 과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중대 그리고 작전 지속 그리고 바둑판식 모두 과실이 있는데 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만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이중적 잣대를 대느냐 이 말이죠. 그럼 논리를 상당히 교묘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책임들이 합해져서 과실치사 혐의가 완성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사단장과 관련된 부분은 싹 날리고 지금 포 11대 대장을 특히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포 7대 대장. 그 최혜병이 속했던 포 7대 대장한테도 포 11대 대장이 잘못된 명령을 내려서 잘못된 명령을 전파를 해서 이것이 마치 7여단장이나 4단장인 지신인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을 부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망의 어떤 원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수중수색,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게 된 부분은 바로 이건 4단장의 어떤 지시나 지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거다. 이런 논리. 그 논리에 숨어있는 중요한 음모라고 해야 될까요? 꼼수라고 해야 될까요? 7여단장입니다. 4단장이 이번 청문회에서 4단장이 수중수색 지시하지 않았다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구체적인 증거로 이야기하였고 주권자 국민은 충분히 임성훈 4단장이 일렬식 수중수색, 허벅지까지 내려가 있는 그 모습 그리고 포 11대 대장도 무릎 아래가 아니고 그 일렬식 정도, 허벅지 정도는 내려갈 수 있지 않느냐의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임성훈 4단장은 자신은 수중수색 지시도 하지 않았고 인식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둑판식을 수중수색 지시와 관련 없는 것으로 빼버리고 그걸 수중수색이 아니고 수변수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빼버리고 나머지를 7여단장한테 몽땅 다 지금 책임을 전가시킨 거죠. 결국 수중수색 지시는 7여단장이 무릎 아래 그 부분을 한 거고 그거를 허리 아래까지로 포 11대 대장이 확대했다는 건데 맞습니다. 포 7여단장의 당시 진술을 보면 모든 지시는 임성훈 4단장의 지시를 받아서 나는 현장 대대장에게 전파했다. 이 진술이 있어도 이것마저도 무시하고 임성훈 4단장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자신이 장군 연수 때 무슨 연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계속적으로 이 내용을 올리고 그리고 기자들한테 배포하고 저한테도 배포했던 그리고 최종 경북청의 변호사 누구인지 이름 가리고 제출했던 것마저도 저한테 제출했는데 그 주장 똑같이 지금 경북청 수사팀이 적었다. 경북청 수사팀이 변호사인 것 같다.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수사 결과 내용을 보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이라고 어떤 사람이 강하게 경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질책을 하고 그 멘트가 딱 떠올라요. 지금 논리가 그래서 사단장은 직접적인 과실치사에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그런 지시도 없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만한 것도 없었고 모든 수사 내용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를 벗겨내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시 말씀하신 그분한테 보고한 사람이 이런 특수한 사정 무슨 말씀이냐면 합참의장이 명령을 하고 제2작전사령관이 포스타가 명령을 내리면 투스타는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의 부하라 하더라도 아무리 해병대 부하라 하더라도 육군이 자기 밑으로 보이더라도 자기 부하를 육군 투스타 장군에게 작전통제권을 줬으면 작전통제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어도 참는 거고 거기 가고 싶어도 참는 거고 가서 첫 번째 해야 할 얘기는 내가 뭐 지원해 줄 게 없냐 여기 뭐 어려움은 없냐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가서 한다는 소리가 8시인데 9시 반 왜 안 들어가냐 작전이 지금 불가합니다. 정상적으로 해라. 정상적으로 해라. 일렬식이 지금 비효율적이다. 바둑판식으로 해라. 이게 무슨 오히려 지금 현장 대대장들은 이거 불가합니다. 힘듭니다. 위험합니다. 그 목소리를 어떻게든 듣고 그러면 그게 위험한 게 뭐고 그걸 극복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뭘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정상적인 사단장이고 아마도 이런 정상적인 사단장을 전제로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사단장 이런 사단장까지 책임을 주면 도대체 누가 사단장 안다는 말이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너무나 특수하게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에서 방방 떴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사단장이 정말 칠 여단장한테 현장 통제 책임을 다 맡기고 자신은 그야말로 어떤 병력 지원이나 또는 안전에 관한 문제든 병사들에 또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 또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 뭐 좀 자기 말대로 그야말로 지도 정도 그런 쪽으로만 그쳤으면 사실 이렇게 뭐 경찰이 이런 결정을 내려도 아마 반발이 좀 덜할 텐데 현장까지 가고 너무나 구체적인 짓을 많이 하고 관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하들이 다 지금 과실치사에 공범으로 지금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그 모든 일에 정점에 있는 지휘관인 사단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경찰이 정말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권 눈치 보기가 정말 너무 심해서 이런 건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모든 공무원은 헌법 7조 이란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만 민주화를 이루었지 그 안에 내부 공직 문화는 자신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명령이 살아있는 명령이고 그 위에 있는 법률 즉 국민의 명령은 무시하는 경향 이 반헌법적 조직 문화가 정권의 어떤 정권도 이 문제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는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그 내용만 만약에 이렇게 보면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그걸 자세히 분석을 안 하면 왜냐하면 이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싹 논리 전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 있고 거의 지금 온 국민이 아는 정도인데 이걸 지금 10개월 만에 수사 결과라고 내놓으면서 이런 정도의 허약한 논리로 가겠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박정훈 대령의 초기 변호인도 하면서 그 군검사가 무서운 일이다. 사본을 남겨둬라. 했던 사본을 정말 꼼꼼하게 본 사람입니다. 거기에 나온 카톡, 사진 모든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용민 중령의 녹취까지 아마 대한민국에서 임성문 사단장의 책임에 관한 증거 부분은 제가 가장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지시가 아니라 지도라고 하는데요. 단적으로 이용민 중령은 자신은 위험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자신의 부하를 수중에 집어넣고 여기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제죠. 위험하다고 한 사람을 마음을 강제적으로 바꾸게 한 것. 그게 지시죠. 그래도 지도인가요? 그러면 이용민 중령이 스스로 마음을 바꿔먹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루 사이에 그 내성천의 위험성이 갑자기 강물이 변했나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도 경북청 수사팀은 이렇게 수사 결과를 내렸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